Q. 아무튼 나 22층에서 엮기들고 23층에서 수영하고 있을 테니까 준비하고 계셔요. 우리 6시 30분에 바로 밥 먹으러 갑시다. 오늘 게 리어스? 그게 샤워. 왼쪽 대 샴푸. 왼쪽 대 샴푸. 왼쪽 대 샴푸. 왼쪽 대 샴푸. 샤워. 근데 신통 찾으면 동그란 거 요녀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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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저는 이제 22춤과 23춤으로 가서 운동하러 갑니다. 저번에 도와주세요. 음. 룸 소화 룸 룸 룸 룸 깔끔하네요 너무 좁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짐이야 러닝머신 하나에 바벨 펜치프레스 하나 오마이갓 이 해수장 너무 열어준 샤 룸 룸 룸 룸 룸 룸 룸 룸 룸 네 요런 분위기 이제 해가 좀 뜨네요 안개가 많이 꼈고 요런 분위기 요런 분위기 요런 분위기 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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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죠? 자 이제 해가 뜹니다 해는 떴는데요 저기 구름에 가렸네요 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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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시 5분 아침밥을 먹었어요 6시 반 부터 시작하는데 6시 반에 가서 밥을 먹어버렸구요 잠은 한 2시간 잤구요 엄청 많이 있었어 근데 피곤하지 않네 지금 이분이 저를 위해 청소하고 계세요 저 하나를 위해 오직 저만을 위해 청소하고 계세요 10분만 기다려달래요 10분만 기다려달래요 와우 소 클리ось 룸 룸 룸 룸 물속에 사는 청소기가 룸 룸 룸 수영장 청소하는 모습을 처음 보네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뭔가 기계 같은데 뭔가 노하우가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자 해가 이제 어우 눈이 부지런 밥 먹기 전에 수영하려고 해다가 해가 아직 덜 떠 가지고요 밥 먹고 와서 수영합니다 내가 여기서 저까지 수영을 하시고 하던데 우리 엄마를 까먹었어 엄마도 까먹었지 싶어 엄마도 까먹었지 싶어 한 시간 정도 연습을 했는데 했는데 감았어 감았어 감았고 저 풀장 끝까지 뭐 면밀 안 되지만 숨 한 번도 안 쉬고 끝까지 갑니다 할 수 있어요 아 보셨죠 엄마 뭐 봤지 예 봤습니다 내가 이거 한 시간 만에 감 잡는 거 봤죠 내가 원래 할 줄 안다니까 안 배웠지만 평영도 완전 근본없는 상체는 평영인데 하체는 자유형으로 하는 근본없는 예 자 이제 갑니다 Во위트 στα 자 갑니다 손rol 갑니다 손때라 KOREY 손rice 손발 손넥 여행 2일차 이제 2일차라고 해야하나 본격적인 이제 투어 패키지여행 시작합니다 현지시간 10시 20분으로 가이드 미팅이 있어요 아마 일정 소개하고 등등등 해서 뭘 할 것 같습니다 가방 자 출발합니다 안내드리면 그 시간에 그 장소로 모이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 그리고 동굴 안에 들어가시면 미끄러워요 미끄러우니까 조금 천천히 걸어주셔야 되고 선글라스 끼실 필요 없습니다 동굴이라서 어차피 어두워요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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